결혼 안 한 친구 있어? 응, 한 명이요. 이름이 미라야? 네, 오미라. 그 친구는 왜 여태 안 한 거야? 사연이 좀 많아요. 무슨 사연? 혹시 택이 있는가? 아니요, 아니야. 우리 이제 아프길래 택인가 했지. 저 혼자 하라고요? 아, 여절도 알고 왜 못해? 괜히 합쳐가지고. 합치길 잘했지. 시영 언니한테 정보를 들을 필요 있어요. 시영 씨 친구라니까 여러 면에서 괜찮을 거예요. 어딘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, 태도가. 식구들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? 사실대로 얘기했어요. 뭐라고들 안 해요? 누나 입장에서는 납득이 좀 안 되나 봐요. 시영이한테는 당분간 얘기 안 할래요. 또 날 위해... 또 날 위해... 또 날 위해...